TVN 새 토일 드라마 날로개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지창욱입니다 이번에 날로개쇼에서 마동찬 역할을 맡았고요 굉장히 잘나가는 예능 PD예요 그 PD 진짜 웃긴다 생명과 기생우라벨같이 생겨가지고 에이씨 진짜 PD는 있잖아 직색 아니야 우리는 창작자로서의 사명감 사명감 이주의 사람 자신감 있고 자기 일에 대한 사명감도 굉장하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 정말 거침없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해야만 하는 프로그램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강수님 힘을 보여줍시다 아 참 믿고 좀 따라와주세요 날 녹여줘에서 구미란 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원래 성격이 저런 성격이네 작은 곳에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진정 냉동 실험에 딱 맞는 캐릭터야 야 내가 동태냐 나다로 지금 진짜 냉동 인간을 하라 그 말이잖아요 첫째 딸이라서 책임감도 많고 열정도 넘치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모든 열심히 하는 그런 열정적인 아이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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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rt fucked